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1.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한다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증거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증거이며 동시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재하신다는 혹은 존재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저의 부모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저의 존재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재하신다는 혹은 존재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존재하는데 그 사람의 부모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존재하시지 않으셨다 존재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만큼 확실한 거짓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이 존재하시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죠 모든 사람이 다 배꼽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만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님 즉 조부모님이 존재하신다는 혹은 존재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부모님이죠 왜냐하면 조부모님이 계시지 않고는 부모님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계셨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현조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위로 올라가더라도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선제하는 존재가 없이 후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 있다는 원리인 것이죠 이것은 과학에서도 똑같습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인과율은 과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게 그 인과율에 따라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올라 올라가서 가장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생명에 다다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생명 이전에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 첫 번째 생명, 첫 번째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생명까지 올라가는 모든 과정에는 원인과 결과, 즉 인과율이 적용되었으나 그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에는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엉뚱한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서 누가복음 38절에 이르러서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세시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소위 이 세상의 엘리트라고 브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이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과학적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과학보다는 한 단계 그 첫 번째 사람 이전 그 한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인과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